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3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아모스 3장 말씀입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쇄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귓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선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호하는 날에 베델의 재단들을 벌하여 그 재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아모스 3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모스가 행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시작으로 1절에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애국당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심을 잊지 말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봉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모르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아셨지만 이 알았다라는 표현은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구별하여 특별한 관계를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뜻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격적인 관계, 약속의 관계에 있는 자들이 약속을 깨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쫓아가서 먼저 섬기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준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걸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재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행한다는 것은 뜻을 맞추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뜻을 맞추지 않으면 그 방향을 같이 할 수가 없겠지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뜻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한 사람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에녹이 있죠. 에녹은 65세의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후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수도원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녹도 자신의 자녀를 낳고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대체 주님과 동행을 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은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경건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끝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녹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에녹은 하나님과 완전한 동행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동행의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그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작가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물속의 물고기와 같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라는 물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성령이라는 물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을 배우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라는 물 가운데 완전히 의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삶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수영을 처음 할 때 물에 뜨는 것과 비슷합니다. 수영을 배워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물에 뜨는 일이 얼마나 쉽습니까? 많이 쉽습니다. 물에 뜨는 것은 자신의 몸에 힘을 완전히 빼고 또 그 물에 완전히 자신의 몸을 맡길 때 그 물에 뜨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을 더 주고 발버둥을 막 칠 때는 물에 완전히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때에 더욱 주님께 순종함으로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심판의 날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철저한 순종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내리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먼저 보면 아스토스의 궁궐들과 애국당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가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에 나오는 아스토스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고 애국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였습니다. 이 두 곳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곳이 폭력과 압제의 전문가로 이스라엘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아모스는 얼른 너희는 와서 사마리아의 악행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란함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평화가 없는 혼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학대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압제했던 모습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포악과 겁탈은 잔인하게도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물질을 빼앗았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의 악한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 하나님이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이방 나라들에게 이것 좀 보아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이방 세계가 알도록 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고자 하는 수치를 당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비정하실 수 있는가? 아니 차라리 그냥 벌을 당하게 할 것이면 하나님의 벌로 그냥 끝내시지 왜 다른 이방 나라에게까지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치를 당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조롱을 당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만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조롱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방 나라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또한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까지도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통해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이었을까요?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한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우수한 성적을 받는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또 여러 이유로 이 여학생 피해자는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묻힐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설득해서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수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들은 법정에 서서 소년원에서 2년 동안 있어야 되는 법의 집행을 받게 되었고 또 10년 동안이나 성범죄자로 신상이 등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찰을 찾아갈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주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마 수치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놔뒀으면 덮을 수 있었을 일인데 이 아버지가 이상한 아버지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만일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난 똑같은 결정을 하겠습니다. 거짓으로 가린 채 인생을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자백은 괴롭지만 그만큼 옳은 일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게 최선이라고 결론을 내린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수감 기간의 기간이 반성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법정에 그 아들을 세운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더 사랑했기에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기에 이 아들을 경찰서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치른 인생 순결한 인생이 회복되고 다시는 그 거짓된 것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 다시는 그런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일은 자신의 수치와도 같은 일이었고 마음이 너무나 아픈 일이었지만 오히려 자생하고 회복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놀라운 부응을 이뤄낸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세계 최대의 교회도 있고 한국에 있는 많은 성교사님들을 파송해서 한국인 성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신뢰감을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학 교회와 같은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실제로 재물에 있어서 성적인 타락에 있어서 위성과 교만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한국교회는 진실성을 잃어버렸고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기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너무나 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바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 지금이 한국교회가 갱신되어야 할 때이구나 지금이 한국교회가 변해야 할 때이구나 한국교회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이구나 누군가는 이런 일이 특정 교회의 일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깨끗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우리의 잘못이고 또 우리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한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시를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서로 지탄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고 자생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철저히 순종하는 삶 철저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이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서야 하는 나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철저히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산재물로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9절부터 10절 가지고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자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자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서 자생하는 역사 회복의 역사 회계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 그 물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봐주시옵소서 주님 Hass